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저번에 몇달 전에 굿뉴스 사장님하고 서스와 동에 대한 용접 부분과 서스백은 스마트 링크랑 sbn을 써서 기미를 걸었을 때 기미로 유지되는지 확인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두달 정도 지났는데 기밀이 끼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스마트 링크와 sbn은 기밀 유지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서스백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배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저희도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오늘 서스백은 동배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교체는 잘 이루어졌구요 문제없이 큰 어려움 없이 잘 교체가 됐어요 혹시라도 서스백은 궁금증이나 아시고 싶은 점이 있거나 뭐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항상 공감하겠습니다 이상 유진 이었습니다 모기 한번 걸어봐 플라우프 되나요? 플라우프 ㅈ요 플라우프다